맘보 이탈리아노 32카운트 4 하이비기너 레벨이구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한 번씩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포인트 왼쪽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락킹체어 보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오른발 보드 스텝 투게더 보드 스텝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왼발 락킹체어 보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1 2분의 1 피버 턴 오른쪽 2분의 1 턴 하면서 왼발 백 오른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패들 턴 4번 하실거에요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8분의 1 턴 포드 스텝 왼쪽 8분의 1 턴 페이싱 3 어클락 셋이 도착하시면 돼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태그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오른발 크로스 백 사이드 두 발 모아서 점프 5 카운트부터는 취미 하시면 돼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 카운트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오른쪽으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풋체인지 있어요 점프 하시면 돼요 리스타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Thank you for watching.